안녕하세요 청소년 해설사 전유진입니다. 석조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덕수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궁은 조선의 마지막 궁궐로 고종이 살던 궁입니다. 원래 이름은 경운궁입니다. 임진왜란 때 궁궐들이 불타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께서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후손의 집을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광해군은 창덕궁을 먼저 복원을 하고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이곳이 경운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895년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고 경운궁을 수리하고 1년 뒤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905년 일산의약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고종은 헤이그에서 밀사를 파견하고 을사늑약이 잘못된 조약임을 전세계에 밝히려 하지만 실패로 끝이 나고 그것을 빌미로 고종은 일본으로부터 강제 퇴위를 당하고 고종이 왕위를 순종에게 양위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강제로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올립니다. 바로 이곳에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순종은 고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에 덕수라는 칭호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이 덕수궁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석조전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석조전은 궁궐같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영국건충과 하딩이 설계를 했고 내부에도 영국 가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안에 오약꽃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석조전은 정전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지은 집입니다. 1900년 공사 시작을 했으며 1910년 완공되어 정전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910년에 한일병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석조전은 그리스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석조전은 우리나라 전통의 구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구조는 편전과 침전이 한 공간에 있는데 여기에는 같지 않고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석조전은 지층은 치중드는 사람들, 1층은 접견실, 2층은 침실과 서재로 편전과 침전을 한 공간에 두었습니다. 석조전은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시대별로 이 석조전은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장소 유엔한국임시미원회의장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2014년에 대한제국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석조전 사관인데요. 이곳은 일제 때 유물 전시를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